오늘 상기도와서 축도와 중복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짐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4256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저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매하나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살아가는 성도들 그 손 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주님의 피문손으로 안사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봉안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아들과 어머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오녀지간에 해결될지어다. 모든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은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이웃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사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말지어다. 폐암이 완치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리 예수 폐암이 치유되라. 나사리 예수 명하노니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계력이 치유될지어다. 기관제 천식이 치유될지어다. 자궁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의 모든 근종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기관제 천식이 치유될지어다. 너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아투스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너 간폐, 신장, 체장, 오장, 육부가 치유될지어다. 소화기계가 치유될지어다. 또한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피부병으로 안서여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임하시고 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은 피부병으로 안서여서 하고 계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종기 찬양 받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기도와서 축도와 중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256의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아멘하시고 오늘 중복기도를 여기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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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